클리어의 중 콜라 화이팅 아펠리우스요 일단 잠깐 빠지시고 오른쪽 잠깐 빠지시고 어그로 끌게요 천하수 1를 계속 콜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얘기 해주십쇼 초노님 풀쳐징 대신 말씀 주십시오 네 반차징 오른쪽 와두세요 오케이, 판타지. 네, 가도 됩니다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겹치면 선 더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겹친다, 바로 버리시면,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고. 굿딜, 쐈어요. 고고시, 쐈어요. 오오오오오. 아, 무적 쓰고 싶은데C. 오오오오, 멈췄습니다. 오오, 누구 죽었다? 튀어나야 돼x3 풀렸어요x2 무적 재위하고 다 빼세요! 어 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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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겼다 넘겼다 뭐야 어 뭐야? 어... 좋았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넘어왔습니다 아... 완전 개스요 안 매겨스 아이즈 오마이 아이즈 아 하나 까졌네 렉이 풀리니 하나가 까져있다 아 무적을 눌렀는데 그때 딱 멈춰가지고 아 나 렉 너무 심하다 어 뭐야 아 아 정신을 무거하는구만 왜 간만해 해서 그럼 아 저는 일단 깼습니다 분위기가 관여 없이 깼습니다 오케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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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극팀 준비 오케이 쐈어요 완료 준비 오케이 더블 쐈어요 갑시다 야 피가 너무 없는데 제가 뭔가 과잉지나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뚝가 팁시다 오케이 피하시고 오우 너무 세다 조금만 더 넣읍시다 오케이 따라다니고 오케이 2페이지 3버커 오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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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실게요 아 아 어 네 가시죠 조금만 앞으로 빼내세요 그리고 조심 조금만 빼내죠 다음에 저희 이제 가야 되니까 왼쪽에 발판이 있다면 제가 발판을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왼쪽에 일단 발판 어고요 proteins 기 Crew 조금만 빼낼게요 슬로우 걸려있다. 슬로우 걸려있다. 슬로우 걸려있다. 슬로우 걸려있다. 오케이 조금 빼내고 다시 들어갈 준비. 들어가시죠 여러분들. 들어가시죠. 슬로우 나왔습니다. 나이쉬. 헬죠 헬죠. 조심히. 왼쪽 빠져나가실게요. 무적히 사용하실 분들 제외하고는. 나 모르고 지금 무적히 써버렸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뭐야 뭐야 나 왜살았어. 저 오너링크 때문에 다시 왔어. 아 그래요. 여번급 딜하면 될거같은데. 어 뭐야. 마더 죽었잖아. 오케이 위로. 어 위에 위에 뭐야 이거. 저는 선차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것이 쏴세요. 오케이. 쐈어요.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 아 두개 까겠다. 아 또 빠졌다. 무조건 넘어간다 이거. 오오오. 천천히. 나이스 오픈쿨. 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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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돌. 오케이. 정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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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으로 바꾸시고. 솔샵 리필하시고. 잠시만 검은색으로 바꿔야된다고. 아 오케이. 흰색을 맞으면 아프게. 오케이 오케이. 나도 헷갈린다 이제. 프리눌려겠다. 나 헤드 없지. 아 씨. 아이고 나도 헤드 못 바꿔왔다. 아 씨. 하지만 헤드. 아니 데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케이 있습니다. 죽으면서 딜 많아. 죽으면서 딜 해야 되겠다. 제가 죽어서 창백 나온다고. 왜... 왜... 윌젤에 쟈노위원님. 저요? 저는... 졸라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4번 죽었어요 이제. 오오오. 쏴세요. 아 죄내무적. 깨비깨비. 와 진짜 와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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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검마 맞죠 검마 맞나요?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카드로 가야 하거든 로마들어온 것 같은데 아 검마 노말입니까 이거 진짜 검마보다 더스크 암흑상태가 제일 더 어려워 공포야 공포 스톨샵 리필하시고 나 스톨샵 언제부터 하시고있었지? 국대회 하기 전에 끝나겠어요 네네 아 누가 이렇게 센거야 아니 딜을 진짜 30절을 넘긴 적이 없네 누가 이렇게 센거야 진짜 전분 하시는 분 있나? 저 전분 중인데 전에 보다 더 못 넣는데요 나는 해방했는데 왜 더 못 넣냐 아 저 저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오케이 42조 넣었습니다 열심히 넣었습니다 42조요? 저의 2배인데요 19조 27조 아니 더 못 넣었냐 이게 캐논 슈터다 버프를 좀 더 못 넣었구만 이게 캐논 슈터다 일단 패치업 오프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드랍 햄 오케이 아 저 드랍 200 맞춰왔습니다 어? 오늘 원치님이 까시나요? 네네 오케이 패치업 그... 뭐라고요? 배치죠 아 배치요? 그거 원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깨이는 겁니까? 아 평타로 깨야 돼 아 평타로 깨야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도 저 드랍 텐 드랍 텐 드랍 텐 잠시만요 빨리 주십시오 저도 한 대만 때릴게요 오케이 아 지금 한 대 때리면 얘 약해가지고 갑니다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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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오오 깨졌습니다 뭐 왜 저거 아닌가? 야 이 뜬 거 아니야? 아닌가? 방금 뭐야 이거? 먹어봐도... 아 저 뭐 뭐 먹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안 먹습니다 제가 뭐 먹어야 되겠는데 어 여기 뭔가 있는데? 엔투스 패치 하나 먹고요 아 잘못봤네 아 잘못봤네 잘 못봤네 고치님 빨리 드셨으면 빨리 갖고 오세요 이거 몇 개씩입니까? 스웨큐 다섯 개씩 다섯 개씩 어 저 몇 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잘못봤네 총 30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일단 다섯 개 남기고 다 버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 먹고 다섯 개 먹고 모르겠어 누가 웬투스 잡아 던지 쁬RAAAA 아 웬투스 제가 먹었습니다 상점에 상점에도 경매장에도 팔아서 돈 벌어야겠구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얼만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러 갔거나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기서 다른 생각은 보이나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